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국가자산의 폭탄세일에 나섰습니다 폭탄세일은 영어로 파이어세일이라고 합니다 화재로 가치가 떨어진 상품을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헐값에 팔아넘기는게 폭탄세일이란 단어의 유래입니다 파이어와 워터는 상극이지만 파이어세일은 침수차량을 싸게 파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국유자산펀드 회장인 루스템 우메로프를 이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폭탄세일이다 보니 진짜 싸긴 삽니다 KF가 폭탄세일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4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라도 마련해 재정에 충당하려 할 정도로 KF 정권은 절박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3500개 이상의 기업이 국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800개가 이미 파산했습니다 민영화 폭탄세일 목록에는 양조장, 곡물창고는 물론이고 버려진 수백개 시설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 국유펀드는 이같은 다 망가진 국유기업을 매입할 용감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메로프는 우크라이나의 긴급비상시장은 크게 돈을 벌 기회라면서 위험을 감내할 용감한 투자자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미래 수익률이 승배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KF는 비료 생산업체, 재련소, 인슐린 제조업체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를 매각해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라다가 5월에 대규모 국영기업의 매각을 승인하면 암모니아 제조업체 오데스키 뿌리포르토브이자봇, 티타늄 생산업체 유나이티마이닝, 자뽀로드 티타늄 마그네슘 공장, 인슐린 제조업체 인다르, 발전기 제조업체 센텔레 네그로 등이 파겨나가게 됩니다 KF가 이렇게 국영기업들을 매각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펀드의 대차 대조표에 등재된 구소련식의 기업들이 빠르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자산펀드 회장 우메로프는 이대로 가다가는 시설물들은 완전히 가치를 잃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는 회사들이 써있는 땅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말 국유자산펀드는 러시아의 미할 셀코프로부터 몰수한 지무린스키 광산 공장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입니다 또 제재를 받은 러시아 억만장자 블라디미르 예프트스엔코프와 올렉 제리바스카의 자산도 우크라나 국유자산펀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자체가 망한 우크라나에서는 마지막 털어먹기가 진행중입니다 이런 나라같지 않은 나라에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질 리가 맘 맘입니다 우크라나의 미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